그 제목은 화분이라는 제목이야. 화분. 들려줄게.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댄 처음부터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낳을 수 없는 병을 내게 주어준 화분이 되나요 나는 기도하자 그대 작은 창가에 화분이 될게요 아무 말 못해도 말할 수 없어도 가만히 그대의 미소만 소리를 받으며 잠그는 그대의 얼굴 한없이 볼 수 있겠죠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더 그대가 가네요 떨어진 눈물을 어떻게 달래야 하나요 그대 처음부터 나의 마음을 가졌고 낳을 수 없는 병을 알게 한거죠 화분이 되고픈 나는 기도하자 그대 작은 창가에 화분이 될게요 아무 말 못해도 말할 수 없어도 가만히 그대의 미소와 소리를 받으며 잠그는 그대의 얼굴은 한없이 볼 수 있겠죠 난 기도하자 그대의 얼굴은 한없이 볼 수 있겠죠 난 그대 작은 창가에 화분이 될게요 아무 말 못해도 말할 수 없어도 가만히 그대의 미소와 소리를 받으며 잠그는 그대의 얼굴은 한없이 볼 수 있겠죠 나 너무 멋지게 몰랐으면 하는 거 같아요 야 이 사회가 아니죠 오 march 그대 처음부터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을 수 없는 병을 내게 주었죠 운이 될래요 나는 늘 기도하자 그대 작은 장가에 더 운이 될래요 아무도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가끔 그대의 기소와 전기를 바라보며 참 나 그대의 앞으로 하늘 없이 볼 수 있겠죠 다 알 수 없죠 다 알 수 없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